저기요, 괜찮으세요? 피 많이 흘리는데? 내 뒤에 가만히 있으라. 마사 전해줄 수 있겠어요? 어디 숨어서 내 눈에 안 띄는지 모르겠지만 제 어미 길에 꼭 봤으면 좋겠다. 방금 이림이 왔다 갔다, 그 이림. 아, 그럴 일도 있었어. 형님 일단 나가자. 정태야, 너 찔린 쪽 왼쪽이라던데? 아, 맞다. 나 오른손 잡으시. 뭐가 대체 이게? 저. 암 환자야? 어. 드디어 왔네요. 2020년으로. 정탈경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아, 제가 누굴 기다리는데요. 저기. 아, 우선해. 잘 있었어. 나 기다렸고. 보고싶었어. 보고싶었다고. 미안해. 도와줘서 좋았어. 나 다섯 살 때. 절대 안정을 해야돼서. 나 순거라고 못 들겠어. 아. 나 참. 님을 만났고. 양쪽 어머니로 걸었을테로. 이 림이 자네 더러. 날 죽이래. 어?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. 앞머리 다시 제자리로 해놔. 이 미모 머리빨이란 말이야. 마지막 인사만. 너 놈아 총 맞지 말고 무병장소 해라. 그래 그럼. 갈게. 벌써? 지금? 우리. 꼭 다시 보자. 우리. 꼭. 생약한 것들 다 하면서 살자. 같이 여행도 가고. 같이 영화도 보고. 같이 사진도 찍고. 가서. 이름이 넘어오기 전에 잡으려는 거잖아. 난 당신을 모른 채 살게 됐어. 오늘 우주의 문을 열게. 오늘 우주의 문을 열게. 그리고 자네에게. 왜요? 나. 그때 너를 놓쳐줘서. 정말 고마웠어. 압니다. 난 매일 기도했어. 죽여달라. 벌칙, 술, 술, 일어나자. 나는 몇 제목이 나는데 여행 살게 됐어. 굿맨. 굿맨. 나. 죽여달라. 눈을 쏟아. 나는 이제 배가 죽었다. 이 율동은 그의 여기. 눈을 떨어. 다. I. 그런 소리야. 뭔 소리야. 직적이 울리가 없지. 드디어 하나가 됐는데. 영무의 밤은 잊고 너랑 나랑 둘만 들어가 보자꾸나 어디까지 가라고 일어난 거야 어디까지 누구한테 있어 너도 죽겠다고 왔어? 네 발로 죽으러 가겠다고? 묻는 말에나 대답해 실적 어딨냐 무서워야지 두려워야지 공안 우리 아버지 좀 지켜 정태열로 그 전에 나 안에 뭐 하나 훔쳐다 주고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네가 왜 가 난 혼자 남아서 견디는 거 못할 것 같다 어떤 전장이든 못 돌아올 길이면 더더욱 당신이 생산하기 예수는 내가 너랑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